으아아아악! 구독 놀란 점! 막았다 어떡해. 아 왜 저격수가 많았냐. 이제 저격 그만하자. 주워 상관. 저 지금 족하시는 거죠? 미라티님? 주워요? 저 지금 920점인데요? 아니! 일부러 지금 이 분 난 욕하시는 거 아니야? 제가 아이디를 사야 되나요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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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이 말이야. 몇 점인데 이거 어디있지? 와우! 한 번도 없네. 하하, 참. 아, 나 할 말 없네. 아이씨. 200점만 주세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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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생각. 오빠 뺴고 하냐. 아이씨. 아이씨. 뭐인가봐. 시스. 이빙. 내가 무시당할, 짬이 아니거든? 이것 봐, 개달아줘. 저거 나도 고인물이라고! 나도 고인물이라고! 조잉몰이라고! 내가 양악한 자세를 잘못했어요! 아하! 잘가라 이게 바로 와! 맞죠? 이게 바로 조잉몰이예요 그게 처녀가면 다 됐지 이게 눌렀는데 어! 킬 때 킬 때! 아 뭐야 이 녀석 어디서 어디 갔다 온거야? 봤지? 나 완전 잘하고 후후! 기다려봐 이게 너무 빠켓만 해 이게 장난치지 않고 진지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다시 피를 바꾸겠어 진짜 개빡치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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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